그슴 마지네이셔 아노소라 호래지마 바보가 이쯤 하드로 보고 이러고 있대 이쯤 하드로 카메라 볼게요 신발 끈을 단단히 묶어줘야 춤출 때 너무 편해요 제 발목은 수준 아닐까 제스처만 최대한 눈에 안 띄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찍히는 파트만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시 안 묻힐 때는 솔직히 그냥 다 같이 보여서 사과 없는데 본인 파트때는 미선이 속에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케노라 뒤로 손을 딱 묻힐게요 손을 딱 묻힐게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다 왼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좀 헷갈리네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그런 거 근데 막 불편한 거지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모아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람이 할 영향을 되게 많이 받네 워낙 빡세게 불태우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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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가 아파서 줄이고 아파서 줄이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약간 힘적으로 하는 게 보여요 대환 씨 그래서 아쉬운데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아쉽죠 왜냐면은 훨씬 잘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손을 다쳐서 못 보여드린 거니까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고 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저 스스로도 딱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거 뭐 안 좋게만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친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그리고 또 재활에 힘써갖고 지금 이제 멀쩡하는 거 된 거죠 뭐요? 뭐 뭐 뭐 뭐 아주아주 귀여워 죽겠어 큐리카이 4위 진짜 잘해요 큐 삼켜 진짜 귀엽지 않아요? 니 인데? 가 카리스마 넘치지 않아요? 이 이거 다 뻥이야 하하하 하하하 진짜 레이크 한 줄 알았다 이거 지속적으로 대피 진짜 제가 기대 아 넌 가 에이 궁금해 신경 뜻이 많죠 나도 형이 뭐 배운지 궁금해 나랑 같이 했으면 되는데 배운 게 없잖아 저기로 가 최근에 일본 레슨 들은 적이 없거든요 무화의 오카게에 저희들이 시합합니다 와 완벽한 문법으로 문장 하나를 구사했어 정말 엄청난 발전이야 이제 연준이 형이랑 비굴 수 있겠어 최근에 일본 레슨을 생방송 준비하느라 못 들어갔어갖고 둘이 라이벌이거든요 연준이 형이 원래 연준이 형은 솔직히 제가 이기고 있다는 거 같거든요 이제는 못 이길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레슨 한두 번이 중요하다니까 그때 배우는 게 많아 생각보다 수업을 한 달 동안 못 들으니까 알던 것도 다 까먹어봤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에는 preview 화이트 화이트 우alan 화이트 화이트 Tong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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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프레젠트는 이것입니다. 가시죠. 네, 갑시다. 네, 갑시다. 먼저 수빈님께서 연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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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모수구 모수구 모수구일까요? 오, 맞아요. 오, 골이 나오는 거예요. 망사? 맞는데? 모수구 저는 휴닝카이의 20살입니다. 곧! 곧, 맞아요. 곧 맞아요. 곧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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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너와 수빈님. 감사합니다. 룸메이트 룸메이트 어때요? 아, 잘 안 맞다. 티격, 티격. 티격, 티격, 맞아요. 매일 수빈님과 곧차 곧차 아, 맞아요? 네. 감가이 감이 좋다. 눈치 빠르다. 비슷하죠? 감가 스르도이 감가 스르도이 수빈님 생각하다. 오, 생각하다. 고마워. 이줄만 멤버들의 가장 귀여운 것인가요? 누군가가? 아. 아. 수빈님 수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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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아 우연아 아. 화가 나다 뭐요? 아.. 이마.. 하라가 탓.. 이마? 오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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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납니다. 하라가 탓에 이마스예요. 하라가 탓에 이마스. 일단 일본어 실력이 초반보다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일본어 공부를 했구나. 튀는 나는? 그냥 가끔 이렇게 영상이나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어? 이거 들었던 단어인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어?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이라면서 리마인드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는 단어 나오면 기분 좋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모르는 거 생각나면 질문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쌤이랑 회화하고 멤버들끼리도 대화할 때 일본어로 많이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오늘 수입을 드렸어요. 태안과 휴닝카이의 프레젠을 드렸어요. 태안과 휴닝카이의 프레젠을 드렸어요. 제가 휴닝카이의 프레젠을 드렸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컷. 너무 어떤 맛이다. 푸유. 푸유 겨울. 아르크. 아르크. 오 뭐야. 무대에서 공부했어. 자전 차이랑 공부했어. 가만있어도 돼. 우리 라이벌이 같은 거. 잘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래 연준이 형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뮤직뱅크 MC를 하면서 부터 못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연준이 형이 오히려 저보다 잘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선의의 라이벌? 좋은 존재인 것 같아요 라인 앤 뭐 기회 줄까 맞출게? 알고 있어 뭔데? 나한테? 나한테 이런 건 알고 있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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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상상만 여기까지 해요 수빈이 자도 잘해요. 멀뚱이는 아닌데 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빈이 형이랑 연준이 형이 라이벌이거든요. 라이벌인데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면서 누가 더 이제 단어를 많이 맞추는지 하는데 되게 맞다 갔다해요. 수빈이 형이 이길 때도 있고 연준이 형이 이길 때도 있고 해서 저희도 되게 빠져들게 돼요. 박빙이어가지고 재밌던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해요. 이소가 신 박빙이어 연준이 형.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발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표현을 못하는 단어를 강조했는지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다음 학생에 듣고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요. 머리가 좋고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큐린카이 hacked 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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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드라마, 영화 또는 일본의 노래를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좋아해서 무엇을 가르쳐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본어로 선생님이 생각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토리! 토리가 뭐였지? 토부, 날다. 토리, 닭! 닭인데, 하다가 뭐였죠? 피부. 지금 상태예요? 택살도, 택살도, 택산도. 그렇죠. 네, 네, 네. 귀엽네. 태연은 본규와 함께 어떤 교육을 가르쳐줘도 그냥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학생들도 되게 안정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표현이 나오지만 얼굴은 그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이 있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정적이에요. 지금 뭐 거의 2년? 1년? 넘게 배우셨잖아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성장했거든요. 진짜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단어도 외우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です.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빈상로 탄수업이 되겠습니다. Happy Birthday! 너무 많은데? 1, 2, 3, 4, 5, 6, 7, 8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뭐야? 세일 축하합니다. 단종이! 단종이 옥매을 떠온 수빈장! 뭐야? 뭐야? 아! 야! 좋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근데 그때 생일을 진짜 그나마 멤버들한테 세, 네 번은 축하를 받아서 그만 주겠지. 아 또 주겠어? 그랬는데 생일 축하! 또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놀라긴 했는데 멤버들한테 아주 과분한 축하를 받아서 좀 좋았고 또 케이크도 되게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현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넷! 제가 지금 시작하는 캐스탸링 정빈과 핀즈 관련해서 1월 22일 금요일 예정이에요. 스마트 랜 아쉽게더 스트릿 드리븐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음악방송은 여지껏 찍은 동안 주고 가장 많아요.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7개 음악방송은 모두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될 거예요. 다 높아죠? 네, 다 높아입니다. 다 높아고 5, 3을 총 5개 프로그램에서 하고요. 그 다음 포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에서 포스를 불러달라 일본 오리지널 곡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주셔서 뮤직스테이션하고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두 개가 포스의 2분 33초 버전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오리지널 곡을 이 앨범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더 뭔가 희소성이 있는 무대라고 해야 되나? 음악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 퍼스트 테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노래하는 거, 말투리. 아세요? 네,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이 확정이 돼 있어요. 기대되죠. 항상 떨리는 것보다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미리 알고 있던, 이미 알고 있던 되게 유명한 콘텐츠인데 저희가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활동하는 거고, 모아 분들께서도 이거 활동하면 그거 좋아해 주시니까 기대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에스카와이라는 잡지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저희가 아마 메인으로 이렇게 표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표지 모델이에요. 이번에 또 주제가 그거예요. 이케맨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표지가 되네요. 이케맨의 표지. 진짜 뭔가 영광이네요. 이게 진짜 영광이네요. 기운이 되게 좋아해. 너무 명예로운 거에요. 진짜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촬영의 그런 느낌은 번경이 가장 어울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분위기가 무만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잡지 촬영은 번경이랑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닝카이 같은데 저는 당연한 거고 저를 빼고 말해야죠. 휴닝이 그래도 기복이 없어요. 항상 잘 나오는 느낌 잘 나오는 날이 있고 못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적은 거는 휴닝카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잡지 촬영할 때 되게 부담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스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어떤 포즈가 예쁜지도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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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어 이러면 뜨는데 눈이 엄청 강렬하게 나갖고 약간 탈툼가 있었어요. 의외의 수학이었습니다. Q. 우리의 반응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우리의 반응은 가장 중요합니다. 딱히 뭐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좀 맡긴다고 해야 하나 저는? Q. 힘 빼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편하게 얼굴 생긴 게 멤버들 중에서는 좀 세게 생긴 편이라 주머니에 손 놓고 이러고 약간 좀 까리한 표정 짓고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쨍하다 보니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멤버들 다 너무 얼굴을 잘 소화해서 좋았습니다 처음 보여요. 다 찍어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찍어줘요. 수빈실 수빈실 말. M.A.L. 근육질은 아닌데 말. M.A.L. 쌤 100만 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말이 저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당연하지 형이 말보다 더 크지 않아요? 말이 더 크지 기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아 질문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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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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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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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위로 던지면 되죠? 네 위로 던져서 눈이 얼굴로 맞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위로 확 던지시면 되거든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 이거 어렵네요? 네? 오! 지금 좋아요 이거 위 쪽을 좀 잡으면 괜찮아요. 가볼게요, 레디? 카메라 하나, 둘, 셋, 액션! 맞춰봐, 대충 눈에다 맞춰봐. 수빈 씨, 조금만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컷, 잠깐만. 플레임을 한번 보냈어요. 좀 더 세게 던지면 돼. 이게? 이쪽이 맞는 거지? 귀엽다. 한 번 더 해볼까? 준비할게요. 레디, 카메라. 하나, 둘, 셋, 액션! 다시 할게요. 뭐냐? 레디, 연준이가 숙대인데? 쉬운데요? 하나, 둘, 셋, 액션! 컷!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난 또 잘했는데 왜. 하나,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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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o 카메라오 CAN get it 2019 comentarios 회완아 잘 부탁할께 자 먼저auso 잘 안찍고 있잖아 바로 찍고있어 adjacent 찍고ante bombs 찍은Us 얼마 corruption ए더। 찍은지 얼마 됐지? 1,2,3 아 너무 맛있어 와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진심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are 쿠키가 맛있는 건가요? 마눌렌이 맛있는 건가요? 쿠키! 와! 뭐냐고? 뭐냐고! 이제 말 사울게.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바보 시민이 아무것도 몰라. 좀 이따 뵙게요. 아이스크랄 m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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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